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냥 대변인이든 수석이든 당대표든 간에 자기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다 우리는 문제가 없고 당신들이 문제다 이렇게 마구 쏘아 대죠 근래에 우리나라의 운동권 정치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하는 정치를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당의 반격입니다 제1야당을 제치고 선거를 단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선거 제도 자체를 바꾸는 여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더라도 죽으면 할 수 없고 라는 식으로 대하는 여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 실체가 전혀 없는 4 플러스 1 연합체라는 것을 결성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그야말로 아주 족복을 찾기 힘든 그런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절묘한 묘책으로 반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일종의 계열 회사에 해당하는 이른바 가칭 비례한국당을 카드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하지만 4 플러스 1 연합체가 계속해서 무리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 이에 따라서 맞대응 카드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정말 묘책입니다 다음 질문은 자유한국당의 반격안입니다 이 안은 12월 19일 날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가 위원총회에서 폭탄받은 함에 시작됩니다 만일 여당이 4 플러스 1 협의처를 중심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날 12월 20일에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더 비례한국당의 구상에 대해서 밝힙니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데도 여당이 주도해서 강행하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만든다고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은 이미 원영섭 조직 부총장을 팀장으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든 다음에 위성정당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선에서 위성정당 이른바 비례한국당이 한국당 정당 지지위를 고스란히 인수할 수가 있다면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비례한국당이 최대 20석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 설립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하나는 창당 발견 200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록한 당원이 1000명이 되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구성하면 중앙당은 정당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무엇인가 다음 질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맹폭격을 가합니다 한국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연동경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가로채겠다는 건모 꼼수다 참 용어도 잘 만듭니다 건모 꼼수 나는 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정말 싫습니다 한마디로 저질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꼼수를 누가 뿌렸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바다가 아는 것이 그게 누가 꼼수의 주인공인지 아는 것이죠 꼼수는 집권 여당이 부린 거죠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 누구냐 이야기죠 그게 야당이냐야 그게 여당이냐야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한 거죠 연동행 비례대표제를 누가 들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는 문제없고 당신들이 다 문제다 우리는 진리고 너희들은 악이다 이렇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야 내심 민주당은 일격을 당한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대응하면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간 민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비례민주당을 출범시키는 바로 그 순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추진한 것은 바로 우리의 꼼수였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가칭 비례한국당 창당 아이디어는 신의 한수에 해당할 정도로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개인은 한국당에 표를 주십시오 유권자 여러분 정당은 비례한국당에 표를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면 아마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인표는 한국당에 주고 정당 덕표는 바로 비례한국당을 밀어줄 겁니다 꼼수로 일관하는 상대에 대해서 그야말로 멋진 묘책으로 대응하는 한국당의 참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남아있는 차선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꼼수를 자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깨끗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것이고 더 이상 욕을 먹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